안녕하세요. 우리는 깨닫는 공부, 깨달음이 있는 공부의 신기율, 김미경, 깨동입니다. 참 신기하게 사람들이 신기율 선생님이 뭐하는 분이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는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공부가 업이고 공부가 밥이고 또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래서 선생님은 진짜 다양한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것도 거의 다 독학이신 거죠? 그렇죠. 거의 독학이죠. 독학으로. 언제부터 공부하셨어요? 독학으로. 물론 학교를 다니면서도 독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15살 때부터 학교 수업가는 별도로 따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 관심 있는 공부, 선생님이 여태까지 했던 공부를 쭉 한번 몇 개 소개해 줘 보세요. 다들 궁금해하세요. 무슨 공부 하셨는지. 질문을 쫓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왜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왜.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선생님이 이걸 해라 그러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어떤 수학을 배우더라도 주로 시험에 대한 답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혼자서 왜 이게 이렇게 될까를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멀리 떠났겠네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한참 외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좀 더 어른이 되고 나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주로 과목으로 치면 선생님 제가 아는 공부만 해도 깨닫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장자, 노자, 그 다음에 주역, 그 다음에 또 무슨 공부했어요? 물리학, 과학도 공부하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동양에 대한 의학이나 아니면 차에 대한 것들. 차. 사람 몸에 대한 것들.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문학. 제 전공은 원래 문학이죠. 선생님 문학 하셨었고 전공이 문학이고. 그러면 또 선생님의 별자리도 공부하셨었고. 그렇죠. 별자리. 정말 다양한 우주 천지에 대한 공부를, 우주 만물에 대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뭐 당첨이 돼서 책을 받거나 안 받거나 또 하나서 내가 살고 싶은 공간에 대해서 한 번 그림을 그려봤다라는 것에 진짜 우리가 큰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것 자체가 아마 여러분에게 큰 공부가 되셨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친구한테 언제 연락을 해서 저기 얘를 이 따독 같은 데 초대를 한 번 하고 싶어요. 구독자 이벤트로 지우라는 애인데 이렇게 댓글을 꾸준히 올려주는데 얘가 12살 꼬마예요. 근데 이 깨공에 봐요. 댓글 많이 해. 내가 지우랑 얘기 몇 번 했거든요. 지우 좀 한 번 초대해라 언젠가. 우리 가장 최연속 구독자로서 봐. 얼마나 댓글도 이쁘게 달았냐면 저는 12살 꼬마 학생이에요. 또 왔어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았어요. 저가 살고 싶은 집은 우리 가족과 함께 넓은 꽃밭이 무숭히 널려 있으며 잠깐 잠깐에 연못이나 계곡이 있고 그 가운데 저의 3층 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3층에 살고 싶나 봐. 그 이유는요. 도시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자연 친화적인 장소가 별로 없어서 맑은 공기는 산이나 시골이 더 좋지만 교통시설은 도시 교통이 편리한 것 같아서 도시에 살거든요. 근데 복잡한 도시보다는 넓고 마음이 평온해지며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넓은 초원과 물소리가 나는 계곡이나 연못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히 정리했어요. 이 친구가 가로 쳐서 우리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 넓은 꽃밭과 연못이 있으면 3층 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여워. 얘 3층 집 너무 좋아하나 봐. 지우야 3층 집에 살아라. 3층 집에 사는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친구가 되게 어려운 영상도 다 보고 어린애가 이해할까 싶은데 12살이면 아기잖아요. 지금 이제 4학년, 5학년인데 이렇게 몇 학년인지? 5학년이지. 아우 귀여워라. 그래서 언제 한번 지우를 초대해서 내가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보고 싶죠. 지우야 연락하자 우리. 그래. 자 그러면 12살 지우 학생을 포함하여 저희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도 우리 깨공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늘 선생님 특히 지우를 위한 일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우 같은 학생을 위한. 그렇지. 오늘은 공간 중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지우 같은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공간 공부입니다. 맞아요. 주제는 뭐예요? 공부하는 방을 어떻게 꾸밀 것입니까? 아 공부방에 대한 깨공입니다. 오늘은 공부방. 자 선생님 먼저 공부방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생각 얘기해 주세요. 이 깨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공간은 언제나 내 내면을 반영하고 있다. 네. 그래서 내가 공간을 어떻게 꾸미느냐가 결국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어떤 거울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 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공부방에서 과연 내 지식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가구나 소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공부방에서 책상이요. 책상. 나는 책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책상을 저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책상이 몇 년 됐냐 하면은 한 15년이 넘었어요. 또 하나 책상은 언제냐 하면은 우리 큰애 5살 때 샀으니까 24년이 됐네요. 근데 그 책상이 너무 좋아요. 왜 좋으신가요? 그 책상은? 어... 내 피땀이 묻어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왜 부엌에서 밥하면서 이렇게 내 손이 어린 그릇이 있듯이 나는 그 책상에서 늘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진한 동지의식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오랜 옛날에 내가 고생한 흔적이 있어서 되게 좋아요. 한 번 되게 화가 나서 내가 발로 찬 적이 있거든요. 책상 크고 붕둑 들어가고 그대로 있는데 그때 내가 뭔가 강의 준비를 하다가 너무 안 돼서 화가 나갖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것조차 나한테는 추억이에요. 내 삶의 역사가 배어있는 예, 맞아요. 역사예요. 제가 예전에 박원순 시장실에 한 번 인터뷰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그분은 책상은 아니지만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의 변호사의 의자래요. 유권 운동을 하셨던 분이죠. 그 의자를 시장실에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는 그 의자를 앉아보거나 그 의자를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가구 특히 내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뭔가 사색을 했던 의자나 책상은 굉장히 어떤 나의 또 다른 자아 같은 가구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은 특히 이제 공부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엄마들이 되게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 책입니다. 이 책이요. 오늘 만드는 집 책에 선생님이 특별히 엄마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하는 챕터 하나가 아이의 여섯 번째 챕터가요. 공부 잘하는 아이 방의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총 여섯 개 꼭지에 글이 써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책장을 보면 아이의 뇌구조가 보인다. 두 번째 집중이 잘 됐던 공간을 아이 방에 그대로 적용을 해라. 또 세 번째는 책장 높이만으로 공부방에 기류가 풀린다. 책장 높이. 과연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선생님이. 또 아이방의 침대는 어느 방에 두는 것이 좋을까. 학습력을 높여주는 백색소음 활용법. 부모는 아이의 탐낭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은 말들이 요즘 쓰여있는데 오늘은 이 챕터 6에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얘기를 다 가르쳐 주실 거군요. 여러분 미리 이 책을 읽으셨던 분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가 한 30, 40분 정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다 소화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우문을 만드는지 신규류 선생님과 이 교재를 사서 학생이 교재가 없으면 학생이 아니잖아요. 교재를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책장을 보면 그런 아이의 뇌구조가 보인다. 아 네. 제가 갔던 집에 고등학생 아이예요. 고등학생 아이인데 약간 공부에 슬럼프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공부방을 봤는데 굉장히 특이했던 점이 뭐냐면 그 아이의 책장 고등학생인데 유치원 때 공부했던 학습지 그리고 초등학교 때 봤던 무슨 그런 동화책들 만화책 뭐 이런 거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썼던 그런 문제집이나 학습지들이 확 듀엉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다 있어. 그렇죠. 책장에. 멀리서 보면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튼실한 느낌을 주죠. 근데 하나하나 보면은 정말 다 쓸데없는 책들 지금 아무 관련이 없는 책들이 두서없이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간은 나의 뇌를 반영한다. 나의 마음을 반영한다는 거잖아요. 책장을 그렇게 꾸민 사람들은 자기가 지식을 다룰 때도 그런 방식으로 다룬다는 걸 암시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머릿속에는 정보에 대한 옥석이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지식을 어떻게 배워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어떤 규칙이나 큰 그림이 없는 거죠. 저는 이런 거를 공부에 대한 저장 강박증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아이일수록 버리지 않고 무조건 모아두는 거예요. 버리는 거는 마치 내 지식이 사라지는 것만큼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모아둬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문제집도 그대로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보지도 않을 거예요. 무조건 쌓아 놓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 특히 학생이나 어른이나 자기 서재의 책장을 보면 이렇게 책장을 꾸며놓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울리지 않는 책들이 서로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유통기한이 닿은 책들도 꽂혀져 있고 아무 의미 없는 책들이 주소 없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럼 저 여기서 선생님 내가 우리 중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럼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막상 내가 내 딸 윤서의 방을 생각해 보니까 걔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왜 안 치웠는지 한번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왜 안 치울까? 초등학교 때 어떤 추억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추억이 아닌 것들도 있거든요. 문제집 같은 거는 추억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추억을. 그러면 선생님 책장 정리는 엄마가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애가 직접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아무 효과가 없어요. 누군가가 해주면 아무 효과가 없고 이걸 일단 알아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책장에 대해서 내가 읽었던 책들 그러니까 내가 공부했던 어떤 지식의 배열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어느 순간 제대로 배열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내 스스로 잘 편집할 수 있을 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 말씀대로 책장 정리는 또 다른 뇌의 편집이거든요. 그렇죠. 내 지식의 편집이에요. 버릴 걸 버리고 가질 걸 갖고 또 내가 더 집중해야 될 것들을 메인 책꼬지에 꽂고 아닌 건 위에다 올리고 가끔씩 추억으로 둘 건 두고 아닌 건 삭제해버리고 이게 진짜 뇌를 편집하는 거기도 하네요. 지식의 편집. 그래서 여기서 보면 책장에 수백 번의 책들이 있는데 굉장히 일사분란하게 다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전혀 뭐 이 책장을 가진 사람의 뇌는 굉장히 어떻게 뭐라 그럴까 마치 도서관처럼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이 말은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치 지금. 네. 아이들에게 스스로 책장 정리를 스스로 하게 해서 자기 지식과 자기 뇌를 편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그렇죠. 정말 중요하겠네요. 아이들한테. 네. 책장이 많고 크고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을 때 책이 많고 좋은 게 아니죠. 근데 또 이렇게 설명하면 약간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책장을 정리하라고 하면 남들이 보기 좋게 정리하는 걸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책들이 아주 깔끔하게 있고 뭔지 하나 없이.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정리하라고 그랬더니 진짜 뭐 서가 배열하듯이 1번부터 Z까지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그걸 자꾸 이제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정리는 그런 식의 정리가 안 돼요.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네네. 어떤 정리예요? 서진을 보면 여기 아인슈타인의 서재입니다. 개판 5분 전이죠. 이거 서팀 장방 비슷한데? 너 아인슈타인이었어? 이거는 스티브 잡스의 서재예요. 만만치 않죠. 장난 아니죠. 이 두 천재의 서재를 보면 나 내 서재랑 비슷한 거 같은데? 네. 우리 아인슈타인이 스티브 잡스였던 거야. 지금까지 보니까. 한 가지 차이가 있죠. 우리 서팀 장방의 서재 아인슈타인의 서재는 이렇게 비슷하게 어질러져 있는데 여기서 이 복잡한 곳에서 자료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이들은 금방 알아요. 뭐가 어떻게 없어졌는지. 누가 몰래 책을 한 권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금방 알아요. 알지. 이미 머릿속에서는 편집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내가 이걸 어디다 뒀지라고 생각하면 1분 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건드리지만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편한 방식으로 배치가 되고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편하다고 하면 엄마랑 엄청 싸워요. 이거 더러워! 엄마는 그런 편견을 버려야 돼요. 네 방은 발디들 틈이 없고 이게 이래서 공부가 되니? 이게 뭐예요? 이게 쓰레기지? 무슨 이게? 아유 이게 뭐 하는 거니? 다 이럴 것 같은데. 아윈슈타인의 서재를 보여주시면 돼요. 아 그러면 나 이 아윈슈타인 서재를 큰 그림을 뽑아서 방에 걸어도 그래. 그래서 이런... 엄마 아윈슈타인의 서재예요? 이렇게.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가 자기의 서재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핸드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지식을 배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이 쓴 거예요. 이분들은. 그럼 서팀장방이 이렇거든요. 지금 아윈슈타인처럼. 그건 그냥 청소를 안 하고. 그럼 서팀장이랑 아윈슈타인의 차이를 보려면 이중에 내가 제 것 중에 하나를 빼가는 거지. 그렇죠. 세상 모르세요. 제가 한 책 열 권 빼야면. 하하하하하하 제가 모르고 계십니다. 뭐가 없어졌는 책. 그리고 또 사지 뭐. 누가 가져갔나. 원래 안 샀나 보지? 그리고 또 사고. 그런데 이 공간에 놀라운 점은 제가 책을 한 권 가져가잖아요. 그 다음날 이 책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거죠. 대표님의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이런 그림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정리해보면 책장을 보면 뇌구조가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공부방을 잘 정리한다는 건 먼저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새로운 강의 콘텐츠를 개발을 하거나 새로운 책을 쓰기 시작할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건 책장 정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쓰려고 하는 책에서 너무 먼 정보라고 생각되는 건 다 이쪽으로 미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좋은 정보가 되면 책을 메인으로 다 몰아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내 책의 TFTV에요. 그렇죠. TFTV이 돼서 나를 도와달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정리를 해놓으면 책장이 정리되면 뇌가 정리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준비가 완료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뇌가 정리됐기 때문에 책장도 그렇게 정리되는 거에요.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아빠라서 그걸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애들 방학하는 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책장 정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동안 한 달 동안 내가 이 책장에서 어떤 걸 얻고 어떤 책을 읽을 것이라는 편집. 또 이제 새 학년이 올라가면서 반드시 책장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뇌가 정리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막 지저분하게 정리 안 된 상태로 공부를 하게 되니까. 꼭 그런 걸 할 때는 아이 주도 하에서 엄마는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이가 책장을 배열하는 그 어떤 자기의 행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어떤 큰 그림을 배열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너무 멋있다.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반드시 한번 무엇인가 새로 시작해야 될 때 책장 정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배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짜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장 정리가 가능해지면 필기하는 방식도 변해져요. 책장의 작은 사이즈가 자기 노트거든요. 노트하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까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유진 씨 노트를 잠깐 봤거든요. 너무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있는 거예요. 저는 유진 씨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물어봤더니 미국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대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대통령을 받았어. 대단하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대통령을 받은 애가 우리 회사 인턴이에요. 저를 되게 좋아해요. 대통령보다 날 좋아하지? 저는 행복했네요. 아, 불러붙었어요. 진짜 이게 정리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기만의 방식. 자기만의 방식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두 번째로 봐야 할 게 저희는 공부방에 대해서는 생각하는데 공부방이 아닌 스터디 존을 만들어라.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달라요? 공부방이랑 스터디 존이요? 굉장히 다르군요. 아, 어떻게요? 일단 제가 공부방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전에는 공부방에서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책상. 책상을 어디에 둘까를 물어보면 대부분 동서남북 방향을 따주세요. 동쪽에 둬야 좋냐? 서쪽에 둬야 좋냐? 이런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동서남북 방향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책상을 개방형 책상으로 두느냐 아니면 밀폐형 책상으로 두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개방형. 개방형. 저 벽을 보는 게 밀폐형인 거죠? 독서실에서 보면 독서실 칸박이 책상들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대부분 나는 개방형보다 밀폐형이 더 많을걸? 공간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책상의 위치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창의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상상력이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문학 특히 인문학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될 때 그런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는 개방형 책상에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아 이렇게 예측을 쳐다보면서.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뇌에는 DMN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네. DMN. 그게 어떤 영역이냐면 DMN. 그게 어떤 영역이냐면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입니다. 네. 그런데 이 DMN이 어디서 가장 활성화되느냐. 우리가 멍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무 생각하지 않았을 때. 멍하게 있었을 때 가장 활발하게 활성화되는 곳이에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멍하게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영감이 쉽게 떠오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속에서 영감을 많이 얻잖아요. 개방형 책상이 있니? 그런 게 좋구나. 네. 그래서 그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 보면 천정의 높이 있잖아요. 네. 천정의 높이가 60cm 정도 높아지면 창의적인 결과물을 내는 비율이 두 배 정도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천정이 높을수록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른다는 그런 결과물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 천정이 높다는 건 내가 멀리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멀리 보고 멀리 본다는 건 마음이 이완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방형 책상은 내가 그런 건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좁아서. 그러면 창가에 두고 먼 하늘을 본다든지 먼 산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다. 그러면 벽에 책상을 붙이는 것보다 내가 방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서 책상을 놓는 거죠. 하여튼 최대한 시야를 확보해야 돼요. 아 시야를. 저는 이거를 이완된 몰입이라고 설명하거든요. 이완된 몰입.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책장도 책으로 꽉 트여두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어야 돼요. 책장에도. 네. 그런데 아까 얘기한 책장의 높이가 기류를 만든다는 말이 무슨 일이냐면 책장의 눈가지가 대부분 일률적이에요. 다 똑같아요. 이런 곳에서는 재미가 없어요. 여유가 생기지 않고 경직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책장의 굴곡을 살리고 그 안에도 책 말고 내가 좋아하는 소품이나 이런 걸 갖다 놓으면 훨씬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이런 걸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정치호 작가라고 아시죠? 네. 알죠. 저기 TV 만드신 분. 그리고 Unmost라는 디자인 그룹을 이끌고 계시는 분. 크리에이티브 디렉트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죠. 정치호 작가 너무 잘 알죠. 정치호 작가가 디자인한 태극기도. 그분의 제가 작업실을 갔었어요. 전형적인 창작자의 작업실이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일단 시야가 뻥 뚫려 있죠. 그리고 이 옆으로 보면. 참 산만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고시 공부는 못하네요. 이게 메인 책상이 아니라 이건 그냥 이걸 놓는 책상이고 메인 책상은 이렇게 큰 개방형 책상에 이런 물건들이 잔뜩 올려져 있어요. 그곳에서 그분이 하는 건 뭐 하느냐. 자기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쳐다보면서 상념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뭔가 탁 떠오르면 적어내고. 그렇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고시 공부는 못하겠어요. 고시 공부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지금 자꾸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우리 막내방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막내와 함께 책장 정리를 자기 뇌구조에 맞게 한번 해보라고 해야 되겠다는 거 하나. 이번 주말에 해야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막내는 되게 아티스트적인 요소가 되게 많은 애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책이 항상 벽을 보고 있거든요. 책상이 벽을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이삿짐 아저씨 때문이에요. 이삿짐 아저씨가 이사할 때 되게 바빠. 어떻게 어따 놔요? 우리 급해 빨리 말아주면 혼나잖아. 침대 어따 놓고 거기다 놓으면 안 돼. 침대 여기다 놔. 벽에 딱 붙어야 돼. 아저씨는 벽에 붙이잖아요. 어떻게. 그걸 공간만이 차지하고 책상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왔다 갔다 동선 벌려서 어떻게 저기가 제일 나그러서 제일 부서대로 책상을 딱 방아주잖아. 그리고 뭐 다 이삿짐 아저씨 때문에 이렇게 당겨요. 근데 이삿짐 아저씨랑 이견을 제기하면 이사하는 날은 없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 밖에 있게 돼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내 아이가 약간 그런 아티스트적인 기질이 있다. 그러면 최대한 시선을 분산시켜서 이완된 몰입이 가능하게끔. 근데 개방형 책상으로 하려면 방이 좀 커야 되긴 한다. 방이 작으면요 개방형으로 하면 잘 데가 없어요. 개가 최대한 구석으로 가야 그래도 여기다가 이불 깔고 자지. 어쨌든 최대한 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주시고. 혹시 아이가 어떤 인형 같은 걸 보면서 멍하게 있어도 뭔가 영감을 떠올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혼내지 마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두 가지 기준에 맞춰서 한번 책상 대열을 해볼게요. 좋아요. 그리고 개방된 책상. 그래서 이 뇌의 DMN 영향과 함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조금 더 uma Ozdovo에 했죠. 너무 감사하고 탈퇴한 책상은 정체를 항상 말ATTidos 구 êtes Об 몇 분도 추енная Stonegg дети의 문제들이 나는 정말 좋아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